트리플콘컵을 빛내줄 쿠키들이 모두 모였군요. 역사와 전통의 트리플콘컵!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! 우리의 대표자, 푸른주스 맛 쿠키는 어디에 있죠? 최고의 마법약 제조사를 찾으셨나요? 제 마법약 효과는 확실하죠! 특제 마법약 나갑니다!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릴걸! 얼러람의 마왕! 그게 바로 나니까! 몇 방울까지 버틸 수 있나 볼까? 몇 번씩 버틸 수 있나 볼까? 뭐지 할까? 여러 방울까지 버틸 수 있게 돼spr원이고 5분정도 만들기 위해 변한 자동으로 만들기 부족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